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을 이탈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거란 기대가 꺾이면서 강도 높은 긴축이 지속될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베어마켓이 본격화되는 걸까요?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되며 연저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00선 지지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증시 충격은 고물가 충격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연일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정례회의 결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6월 FMC를 기점으로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리는 빅스텝뿐만 아니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능하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공포로 이어지면서 베어마켓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완전히 베어마켓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 대비 약 30% 정도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 근처가 단기적으로 저점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